삼성의 2023년 첫 번째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3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6.1형과 6.8형의 화면 크기를 가진 이 두 친구 화면도 사용자 취향에 따라 조금씩 개성도 넘치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도 확 아, 요! 갤럭시 S23이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갤럭시 S23 울트라도 바뀐 부분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어파수록 저보다 더 좋아졌죠 나의 프로그라피, 밤에 더 강해진 이 갤럭시 S23 시리즈 요! 여기 있는 이방인 친구와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23과 S23 울트라입니다 일단 이 외관, 갤럭시 S23 아주 예뻐졌죠 기존에 있었던 후면 카메라 부분에 컨투어 컷, 하우징을 일단 없애고 깔끔하게 플로팅 아일랜드로 디자인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이 그린 컬러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이 4개의 기본 컬러 중에 이 크림 지금 보시는 이 크림 색이 제일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정말 예뻐지고 깔끔해졌습니다 일단 굉장히 얇고 168g으로 무게 밀도 가벼워서 손에 딱 쥐어진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한 내구성을 가진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비투스2 강화 유리를 앞뒤로 탑재해서 생활 흠집에도 강해졌죠 사이즈는 지금 옆에 보시는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는 갤럭시 S23부터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까지 전부 1750니트로 세 모델 전부 동일해졌어요 전보다 사용성이 더 좋아진 부분은 이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작동해서 전작인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나온 비전부스터 솔루션이죠 밖에 나왔을 때 알아서 화면을 조금 더 밝게 해줬던 기능인데 이게 사용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삼성이 밝은 대낮 외로 어두운 것에서도 화면 밝기를 더 정교하게 조절해서 편안하게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세 단계로 색상과 색 대비를 조절해준다고 해요 특히 이 알림창 위에 유젯에서 보시면 옆으로 넘겼을 때 화면을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하는 이 란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블루라이트를 줄인 것에 더해서 더 화면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색온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시간 예약이라든가 그리고 해가 지고 뜨는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작동하게 할 수가 있죠 배터리도 S23과 플러스가 각각 200mAh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S23은 3700mAh에서 3900mAh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4700mAh로 늘어났죠 울트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 성능을 갖췄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번에 핵심 성능을 보여주는 AP 새롭게 들어간 털컨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배터리 효율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화면 밝기도 S23과 플러스가 전부 다 더 밝아지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AP가 좋아지면서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자 이제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뭐가 바뀌었나 느낄 수가 없는데 일단 하나씩 쳐보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똑같으면 일단 전작의 케이스가 포관이 되는 거니까 뭐 삼성에서는 좀 그럴 수가 없겠죠? 일단 가장 큰 부분 이 좌우의 엑지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성 있는 부분이 굉장히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면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고요 실제로 이 좌우로 만져드는 그립감도 이제 거의 평평해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엑지 디스플레이의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케이스를 씌우면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하단의 스피커 부분도 전작 대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여기 보시면 하나가 조금 더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툭 튀어나온 이 카메라 이 세 개의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이 세 개의 녀석들이 전보다 조금 더 앞으로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사실 보스는 좀 크게 느껴지실 부분은 아닌데 이전에 막 S펜 못 써서 달그락달그락 꺼린다 약간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이 메인 카메라 1억 8백만 화소에서 2억! 그러니까 200메가 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소소하게 옆에 플래시도 조금 더 작아졌고요 그리고 아무튼 아예 이 디자인 바뀐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임도 이전에 크게 이수가 됐던 것들 때문인지 전보다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갤럭시 S23 뿐만 아니라 S23 울트라도 게임을 즐기는데 발열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을 약 한 1시간 정도 즐겨봐도 게임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스마트폰이 뭐 아파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이 AP 덕분에 상당히 쾌적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덕분에 카메라 성능도 더 좋게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요즘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카메라 기능 갤럭시 S23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이 부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바로 이 셀카 모드입니다 갤럭시 S23 일반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두 전면 카메라가 12메가 픽셀, 듀오 픽셀을 지원하는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전면 카메라의 경우 특히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셀카를 찍었을 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특히 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피부 등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이 AI 보정 기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에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사진 모드로 찍어도 그리고 뒷 배경이 날아가서 셀카 샷을 찍는 사람을 더 강조해주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대충 찍어도 셀피가 정말 잘 찍히는 게 바로 요번 갤럭시 S23의 업그레이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셀피 모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셀피 색감 따뜻하게 해주는 이 웜톤 셀피 기능도 뭔가 생기 있어 보이게 해줘서 사용하기 좋죠 아이폰 14 프로와 한번 비교를 해서 셀카를 한번 찍어봐도 같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찍으면 셀카 샷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색감이 좀 부드럽고 우리가 봤을 때 이식한 느낌이 좀 들긴 해도 노이즈가 상당히 많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좀 피부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보시면 약간 이지감이 있긴 해도 그래도 정말 결과값이 잘 나오긴 하죠 특히 인물 사진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뒷부분 배경을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얼굴이 잘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완전히 결과값이 다르죠 사진도 이번에 엑스퍼트 로우 앱이 이전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12메가 픽셀에서 이제 50메가 픽셀 고화제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능 중 자중 노출 기능을 사용하면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뭐 이렇게 사진들을 합성해서 재미난 사진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삼각대와 갤럭시 S23이 있으면 천체 사진 모드에서 별자리가 움직이는 영상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한 4분, 길면 10분까지 밤하늘의 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사진도 꽤 재밌게 찍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전 좀 추워서 죽는 줄 알아서 좀 썩 좋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정말 재미난 기능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인 아스트로 하이퍼랩스라고 해서 기존의 하이퍼랩스 기능이죠 카메라에 있었던 이 하이퍼랩스가 최대 30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갤럭시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하이퍼랩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300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밤하늘에 떠 있는 뭐 별의 움직임이나 이렇게 계적들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요 배터리를 완충시켜 놓고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면 300분, 그러니까 한 6에서 7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멋진 사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 놀러 갔을 때 뭐 재미나게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자 이제 동영상입니다 사실 동영상이 요즘 제일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4K 60프레임 외에도 AK 30프레임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인데 일단 일반 모델도 전부 이 카메라로 최대 AK 30프레임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S23과 플러스는 이 후면 카메라를 50메가 픽셀 후면 카메라 스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23 울트라는 2억 화소에서 최대 F1.7 조리제가 탑재된 카메라로 영상을 담을 수 있죠 또 기존의 손떨림 보정 기능도 울트라가 전부 다 2배가 더 좋아졌습니다 타사의 이 아이폰 14 시리즈도 이번에 액션 모드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긴 했죠 갤럭시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슈퍼 스테디 기능이 원래 이전부터 제공하곤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실 이 기능을 켜지 않고도 충분히 동영상만 촬영을 해도 흔들림을 충분히 잘 잡아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켜지 않고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었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를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고 촬영을 해봤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 등으로 했을 때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데도 거의 흔들림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흔들림을 둘 다 잘 안정적으로 잡아줬습니다 오히려 S22 울트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이전보다 좀 이번에 새로 나온 S23 울트라가 더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는 AK 30프레임 영상도 이제 화각이 잘리지 않게 됐습니다 전작은 S22 울트라는 앞으로 한 발짝 간 것처럼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 화각이 크롭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좁아졌었는데 이제는 이 4K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도 AK 30프레임의 초고해상도로 동영상을 촬영해도 똑같은 화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전면 카메라 밝은 대낮의 4K 60프레임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 결과값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부분이나 아니면 옷의 질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살려주는 거 바로 이 갤럭시 S23 울트라였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도 그렇고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도 이제 밤에 더 강해졌죠 야간 동영상 촬영도 전부 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폰도 그리고 메인 카메라가 48메가 픽셀로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65% 더 커졌죠 렌즈도 이제 플레이어 현상도 줄었다고 하는데 빛 번짐 그러니까 야간에 두 제품을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 아이폰 14 프로가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조금은 아직 이런 현상들이 조금 조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야간에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면 밤하늘 부분에 약간 노이즈들이 좀 보이는 건 갤럭시 S23 울트라였습니다 대신 조금 더 밝게 보여주는 것도 갤럭시 S23 울트라였죠 아이폰 14 프로와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 결과물을 좀 비교해보니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색상을 가깝게 표현해 주는 건 아이폰 14 프로였습니다 대신 디테일한 부분들 가로등의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나무의 디테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나았었어요 전면 카메라는 밝은 낮에 오히려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었는데 오히려 빛이 부족한 저녁에 피사체가 이것 때문에 피사체가 조금 더 괜찮게 나오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뭐지? 자 이제 갤럭시 S23 그리고 S23 울트라 이렇게 이를 많이 갈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칼을 갈고 나왔는지 이번에 좀 제법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입니다 우선 작년에 폴드 시리즈죠 지폴드와 그리고 지플립4를 만나면서 약간 전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도 작년에 S22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상단부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와 개선된 카메라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어떻든 뭐 작년에 호되게 혼나고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나온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페이스 줌 이런 고배율의 카메라 기능들이 좀 별로 필요 없고 작은 스마트폰을 좀 선호를 해서 작고 아담한 갤럭시 S23가 좀 제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가볍고 좀 그립감도 좋고요 그리고 성능도 좀 차고 넘치긴 합니다 셀카도 다 잘 나오고요 화면이 큰 게 좋다 그리고 야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영상도 찍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이 뭐 이번에 좀 비싸게 나온 게 좀 품으로 꼽히긴 하는데 국내에서는 좀 경쟁 모델인 아이폰 14 시리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약간 동결 국내는 좀 인상이 돼서 좀 출시가 됐죠 뭐 이런 부분은 좀 해외나 국내 가격 정책이 좀 갤럭시 S20 시리즈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환율, 부품, 수급, 가격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힘든 상황에 어떻게 좀 봐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싼 게 좋은데 말이죠 뭐 야간 사진 촬영 셀카를 많이 찍는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갤럭시 S23 시리즈 좋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현존하는 고성능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갤럭시 S23와 그리고 S23 울트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의 코리아 유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